전환화순군이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전환화순군은 지난 8일 군청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구복규 화순군수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급류와 침수 예상지역 예찰 활동과 재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대책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태풍 태풍특보에 대응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비롯한 재취약시설에 전당관리자를 배치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